섹션 1, 오른쪽 린디 스텝, 왼쪽 린디 스텝, 섹션 2, 오른발 킥볼 체인지 2번 해주세요. 오른발 포워드, 피벗 1분의 1, 다시 1분의 2에서 정면, 섹션 3, 오른쪽 바인 스텝, 왼쪽으로 바인 스텝 하시면서 마지막 발 브러쉬, 섹션 4, 들려있는 오른발을 락, 리커버, 오른발 백 셔플 해주시고, 왼발 백, 오른발 트게더 하신 다음에 비틀기 해주면 끝납니다.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Thank you